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책춘함 앵콜 도서입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알프레드 아들러,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책으로 국내 아들러 붐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심층 심리학의 창시자로 1870년 빈의 헝가리계 유대인 가정에서 사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구루병과 후두염을 앓았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외모에다 시력도 심하게 나빠서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열등감 연구의 실마리가 된다. 동생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자신도 중증 폐렴을 앓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빈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진학해 안과와 일반의학을 전공하고 1895년 졸업했다. 1902년 프로이트와 함께 수요심리 모임을 열었으나 1911년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결별, 이후 개인심리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임을 알려준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로서 현대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27년 이후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초빈 교수를 역임하고 롱아일랜드 의과대학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로 알려진 빅터 프랭크를 직접 지도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은 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와 칼 로저스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왕성한 강연을 하던 1937년 스코틀랜드로 강연하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심리학자 외에도 아들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피치와 인간관계, 자기관리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 자기개발의 시조라고 평가받는 데일 카네기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등이 있다. 보시면 굉장한 거장이시죠? 자, 프로이드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지나치게 성 동기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아들러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자신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 경험에 비추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항상 형과 비교되면서 느꼈던 열등감에 천착했다. 이를 토대로 대안적인 이론의 기초로서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아들러는 모든 유아가 출생하면서 곧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열등감이며, 성장하면서 사회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열등감을 계속 만들어간다고 보았다. 즉, 프로이트와 달리 생물학적 본능보다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람의 행동은 과거에 억압된 사건보다는 미래에 대한 의식적 개혁과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와 10년 가까이 지속된 관계는 1911년에 아들러가 논문 3건을 발표하면서 끝을 맺는다. 무식과 리비도, 트라우마 등 정신분석학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에 대해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아들러는 개인심리학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이 결별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연구의 깊이가 훨씬 뛰어났던 프로이트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으나, 원하는 만큼 프로이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까닭에 번번이 부딪혔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라이벌의 관계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인 무의식에 대해 정면 도전하면서, 성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의식의 차원만을 다뤘기 때문에 개인 무의식의 개념을 정립한 프로이트와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추가해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한 칼 융에 비해 아들라의 연구가 심리학계에서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그의 논리가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자유의지는 없다고 단정했던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인과론이 아니라 자유론적 목적론의 시각을 내세웠던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주장했으며 목표가 인간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철학적이고도 심리학적인 주장을 폈다. 이는 당시 미국의 특유의 진추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주의적 문화와 잘 맞아떨어지는 논리였다. 게다가 염세적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를 어둡게 보았으며 권위주기적이고 독단적 성격이 강해 연구와 저술에 전념했던 프로이트와 달리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사교적인 성격의 아들러는 실용적이고 실천적 성향이 강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강연을 즐겼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프로이트와 칼윤과 아들러가 다 이론이 다릅니다. 그리고 프랑스계에서 또는 정신의학의 계열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게 정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비레름 라이에 같이 천지적이지만 또 완전히 또 이단하 취급을 받았던 정신의학자도 있고 정말로 여러 계열의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이거다라고 이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이유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더군다나 또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파워 오브 러브의 저자 브라이언 와이스는 그동안의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들이 캐캐무근 또 화석화된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이제는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함께 뒤섞이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라는 것이 딱 하나의 이런 거야 라고 규정되는 게 없다는 사실 정도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채롭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성의 또 마음공부에 깊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자기초월 심리학 분야를 또 공부를 해보시면 기존의 심리학 분야의 영성이라는 분야가 통합돼서 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심리학의 흐름의 트렌드들을 감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운명의 의미 사람은 항상 같은 데에서 넘어진다.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정한 목적론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칼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책춘함의 관점으로는 정말 우리 안에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많이 비유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 안에, 내 안에 거짓나와 참나에서 우리 안에 에고 게임이 이제 이미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또 혹시나 카르마라는 행위의 결과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수용한다면 그런 많은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럴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제 에고 게임이 아주 잘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자유의지를 쓸 만큼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이 에고 게임 프로그래밍, 무의식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자유의지로 움직인다는 착각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삶이라는 이 연극 무대라고 본다면 혹은 저는 게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반응들을 하게 되니까 삶이라는 무대가 계속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등장인물하고 무대 의상이랑 뭐 이런 게 무대 배경이 바뀌어도 거의 같은 드라마가 에고 게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을 뒤돌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거기서 에고 게임을 셀프 게임으로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을 백조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징을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또 겸손한 마음과 우주적 유머 감각으로 삶을 대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거북이 식으로 그렇게 계속 기어서 기어서 터덜 터덜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은총의 바다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열려가는 동시성들 속에서 들어오는 은총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새로운 레벨로 도약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다음 단계로 또 계속 또 그렇게 또 기어가게 되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이 참 쉽지 않아서 점호점수 터틀식 유행 수행이니까 반드시 놀듯이 게임화해서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혼자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혹은 노아의 방주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코코칭 시스템 정말 좋은 교육 컨텐츠 책춘함에서는 정말 주옥과 같은 새로운 날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주옥과 같은 책들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나를 그냥 놓아두면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에너지 자항 속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가는 그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게 책춘함 나비스쿨이라는 개념이죠. 심리학이 해줄 수 있는 것 철학이 책임질 때에만 심리학은 안전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심리학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류학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에 마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식의 흐름은 이미 오래된 철학의 역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깊은 본성을 이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책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심층 종교 표층 종교가 아닌 심층 종교에서 다루어지는 그 영성 분야 이 분야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좋은 자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멈추게 되고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지의 영역이다. 백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백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희 같은 백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그 백조들이 너도 백조야 했을 때 절대 안 믿죠. 그랬을 때 백조들이 다시 얘기를 하죠.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봐. 미운 오리 새끼가 물에 비친 어느새 커버린 그래서 백조의 모습이 된 자신을 보는 순간 그때 미운 오리 새끼의 아픔과 트라우마와 모든 과거의 고통들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리죠. 왜? 나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에코르트 톨레는 또 이제 시대가 전환해서 고통으로 자신을 깨달아가는 시대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서는 꼭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달아갈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인식에 자꾸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저를 이렇게 밀어준 스승과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이토 히또리 씨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저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세상에 힘든 일이나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쾌하고 즐거운 가벼운 그런 식의 그러나 결코 얕지 않은 오히려 더 깊은 통찰들을 보여주는 사이토 히또리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행복의 근원 사랑하고 있고 이래서 성취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이 사람에게 인생이란 동료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사람은 대개 결핍을 느낀다. 돈이나 권력, 능력을 갖추었다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하버드의 행복 연구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들이 이제 상위 목록에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네요. 히또리 씨는 풍요로운 마음과 건강한 몸과 돈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사람은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등감이라는 말 열등감이 있다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열등감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온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라고 동어 반복적으로 현상만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 목표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재밌는 분석을 하네요. 인간은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때문에 이런 느낌은 인간을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인간은 목표를 갖는 것이다. 자, 보상을 위한 노력 정신은 늘 열등감으로 상처받은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체기관에서 이런 보상 추구에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심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정상 심장보다 더 커지기도 한다. 정신세계도 이와 비슷하다.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작다고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정신은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게 진주조개의... 전 진주조개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네요.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과거가 우리가 극복하려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보여준다. 미래는 어디로 그 에너지를 옮겨갈 것인지 방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실행해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예민한 사람들, 너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성질이 고약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다. 당신이 우월하다.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 당신이 우월하다고 인정해주면 의외로 관계의 문제가 빨리 풀릴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구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적 목표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우월함에 대한 목표,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인간은 진정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 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 열등감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야말로 무엇인가에 이루려는 욕망과 열정을 강하게 느낀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두운 과거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열등감을 해결하라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주역의 물극필반, 극에 다른 것은 다음, 다른 극으로 향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정의 목적,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그 목표 달성에 맞게 적응시킨다. 절대적 감정이란 없다. 절대적 감정이란 없다. 안정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려는 성향이 과해지면 용기는 무례함으로 이게 이제 에고인플레이션화 되는 거죠. 적절한 범위를 넘어가면서 순종적인 것은 비굴함으로 변할 수 있으며 친절함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미묘한 계략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감정은 속해 있는 환경의 최종 목적에 따라 그 표정을 계속해서 바꾼다.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로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더 간절히 해나려는 투쟁을 의미한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다. 경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억도 주관적이다.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가 미소 짓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내가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가 비웃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만 기억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감정만큼이나 믿을 것이 못된다. 심리학적인 투사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오킨스 박사의 노아버림에서 나오는 과학적 근거들은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을 통합한 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은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추어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다. 그레이 라비올렛 1981년에 나온 연구네요. 즉, 생각이 기억 저장고에 보관되는 일은 그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위기를 지닌 감정에 걸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와 결부된 모든 생각에서 해방된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도나 메소드, 릴리싱 테크닉이라든가 또 그래서 이제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호호포노포노라든가 이런 여러 이미 증명된 탁월한 기법들을 적절한 때, 적절하게 자기에 맞게 요리할 때 다양한 요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혹은 매트릭스에서 여러분 전쟁 들어갈 때 갑자기 수많은 무기고에서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쭉 나오는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해놓으시면 때에 따라 자기에게 필요한 방법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라이프 게임을 삶이라는 게임을 해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도구와 무기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체추남 라체코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떠나서 그 모든 방법들이 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정수만을 추출해서 그것을 게임화, 게임이피케이션하고 마인드풀네스, 명상기법하고 통합해서 그거를 적절한 도구함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면 가장 적절한 도구를 적절한 시점에 꺼내서 그 에고 게임을 셀프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러한 툴킷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책춘함 앵콜 도서로 요청주신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일부 또 발취독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뒤로 이어가면서 또 내용들 더 함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금 더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답글로 이 책 한 번 더 한 번 해주세요. 혹은 이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